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료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찾는 부주 예수 거동하시네 죄약 먹었은 우리 영원을 깊어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능고 순정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닿아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담아서 주의 말씀들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삼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그 갈부리의 십자가의 보율로 살리시고 감남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으로 정인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우리 하나교회를 부르시고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고 하신 주님 치유와 후대와 성교 237의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세계를 바꾼 이전표를 따라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망대를 바꾸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집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로마를 보며 우리 각자의 가이사 앞에 써야 될 이유를 아는 자로서는 한 주가 되고 또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일에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성교와 세계보금하라는 이 과제를 우리 하나교회 속에 허락하셨고 2, 3, 7가 5천 종족을 살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강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가는 세계 속에 후대 망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인도를 받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워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부교육장들을 세우셨고 부교육장들을 통해서 또 현장의 다섯 기초의 그 비밀을 누리며 세십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이마트 분야의 전문 모델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위를 통해서 많은 네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자라는 네먼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썽과 기도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믿음과 실력으로 무장해서 세계를 살릴 은혁을 붙잡고 일곱 명의 네먼처럼 이명계약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미스바 운동과 도단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체전방에서 영적인 사업을 치열하게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선교사님들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이 이번 선교의 대회를 통해서 수십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영적인 사업을 하며 80억 인구가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을 공급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남미 팀들이 75명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를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남미 37개의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종직자들 산업인들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항상 기도 속에 있고 또 은학의 여정을 가는 발걸음으로 후대의 발판으로써 그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산업에 빛의 경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29일 우리 30일은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노예 캠프가 진행되는 이 캠프에 이번 주간은 지역 AB 캠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지역 지역마다 캠프팀이 구성되어지고 정말로 전도의 문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 캠프 그때에는 정말로 전도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건물이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함 속에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어서 세계보고마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사를 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우리 귀한 주의 중 김사님 목사님 세우셔서 아우니 성령의 충만으로 그 입술에 합당한 말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정인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같이 예배드리는 지교의들을 축복하시고 그 지역 현장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총군사들이 일어나는 예배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가대를 세우셔서 하오니 그 성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밤이 되게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에 모든 허강근세가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주께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창문이 창문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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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다른 교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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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거 모르면 여러분 평생 종교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했다 이 교회를 다녔고 뭐 교회를 세웠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 선교 상관없으면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변호사 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목사가 우상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우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배경 속에서 거하고 있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라는 거예요 갈보리 사연을 다 끝냈다 십자가의 추구에 될 내 안의 우상들 로마를 향한 수많은 하루살이 같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들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감난산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가 말씀으로 내 안의 누려지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를 내가 지금 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역과 현장을 통해서 2, 3, 7을 향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삼천제자 15개 나라가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 열자 칸다고 열립니까? 아니에요 애도 옆에 넷이 상관도 없는 사람 불러서 복음 전한다고 봤습니까? 아니에요 답을 가지면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특히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있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남편이 잘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플랫폼이 되면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의 대사로 말하지 않아도 야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부신자들이 하느님을 인정했듯이 나를 통해 하느님 나라가 누려주고 증거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지 칸다고 잘해줍니까?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간심받기를 원하고 그래 관심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또 다락방 안에는 사양 열심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제자 안 세워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허송세월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제자 없으면 여러분 허송세월입니다 내가 가짜로 사야겠다는 증거예요 내가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윤모사님 이번에도 말씀하셨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그 제자로서 완성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집중 여러분 진짜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춘 기도 우리 남미팀들 오셨지만 여러분 이분들은 여기에 오려고 1년 넘게 준비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나라들입니까 진짜 이분들이 현장 가서 흑암 꽂고 제자 세우고 세계보고만 하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헌신을 다해줘야 돼요 매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요 사정의 11장 19절에서 30절을 보면 수대반의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두옥 교회를 통하여서 성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아 성교의 방향 맞추라는 사인이에요 우린 너무 1차원적입니다 지금 문제 터지면 이 문제만 봐요 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봐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금 전하라고 보금 줬는데 우리만의 보금 그러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고 전쟁 나서 추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 안 부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인생에는 나는 왜 안 부르냐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전도 성교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너무 1차원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다 때려치우고 전도만 그러니까 집이 더 안 되지 남편들도 싫어하죠 남편들 안 믿는 분들은 진짜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간다고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 간다고 말하면 교회에 오지 마세요 남편이 우리 안에 있는 보금이 인정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은 너무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우스게 봅니다 멋있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금 가지는 사람은 멋있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멋있잖아 특별히 우리 중남미 팀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국 사람에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봐도 멋있어요 Hola, gracia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라는 여러분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내 형편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다 그래서 절대 망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면 우리 현장에서의 파수꾼은 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유지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그래 근본적으로 전도, 성교의 언약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못해요? 하지만 전도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분신함으로 바쁜 일로 급한 일로 중요한 거 다 놓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를 타협하는 순간 다 무너져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높아지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예배 한번 놓치고 기도회 한번 놓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시험 들게 하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것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 가치 없는 사람들 그 가치 없는 말에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과 시간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24시는 하나님이 25시로 향한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에요 이 24시를 왜 놓칩니까?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 24시를 왜 옛날 상처로 놓칩니까? 왜 오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지금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고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안 믿고 했다는 뜻이에요 누굴 탓합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 돼요 아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공격이 뭐냐 내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 늘 내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내일은 영혼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래야지 이 중남미가 삽니다 그래야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사약지하로 세워질 사람들이 세워지고 전도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망대로 굳건해진다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777 망대 여정 이장평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특히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777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새벽에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오만 생각 다 듭니다 맞죠? 오만 생각, 육만 생각, 칠만 생각 들어요 그때 7망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집중될 때까지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 잡으시고 깊이 묵상해보세요 그래서 영적 성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 맞춰 가고 있는지 나의 로마가 뭔지 날마다 묵상하고 누려져야지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맞아져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아달이라고 합니다 아달이가 맞으시는 거예요 아달이 통역 안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응답입니다 그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잡은 로마는 뭐냐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빨리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악입니다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계속 저는 옛날부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른 데도 마찬가지죠 미디어 세계에 빠져서 미디어 세계에 빠지는 만큼은 교회, 신앙,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어 세계에서도 이 아이들이 보금 안에 있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믿는 사람들이 보금 컨텐츠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작품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유튜브 안에도 인스타 안에도 SNS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투적인 전도, 성교의 방법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안 흔들려요 문제사건 올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로마가 잡히는 순간 문제사건 와요 왜? 그거 쥐어 흔들려고 문제사건 보지 마시고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로마를 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봐야지 네가 얘기했잖아 이 가해삼패 써야지 네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우리 삶에 외로 올라갔던 강풍이 붑니다 죽을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를 갖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전문 강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9, 30일 노예캠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27일 우리 청년국 자체 캠프가 있습니다 초청 캠프를 해요 아우스에서 이건 옛날부터 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인데 요구나 불신자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초청되었습니다 이 시간표 통해서 진짜 청년들이 구원 받고 여러분 청년이 교회 없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 청년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로마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잡혀지게 하시고 이 로마의 응답을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낮시간 밤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전도 성교의 제자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찬송 고른 길 달이 하루의 길 내게 밤이 늘 참대기 이 길 따라서 살 일 온 세계 전하세 4절 드리겠습니다 고난길 내치고 해치고 찾아오는 길 많은 백성을 구하는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두 반대다 오로운 그 땅 하나 믿고 바라 저 빛 주 예수의 나이 땅에 도도겠네 오로운 그 땅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가마켓은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로마를 붙잡고 세계의 보고만 응답받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머리 위에 용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수의 낙심ة 이 백성은 precedente 그 시원은 precedente 계단은 심정은 여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